크롬북. 빠르고 안전하며 사용하기 쉬운 구글 노트북입니다. 오래가는 배터리를 장착하여 1교시부터 종례 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크롬북은 교육 및 학습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크롬 에듀케이션 업그레이드는 사용자를 위한 것이죠. 크롬북을 관리하는 제어센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학교 IT 담당자가 클라우드 기반의 콘솔을 통해 기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.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? 크롬 에듀케이션 업그레이드를 통해 손끝 하나 띄지 않고 수백 또는 수십만 대의 기기를 배포할 수 있습니다. 기기 배포가 아주 빨라지는 셈이죠. 그 외에도 많은 시간이 절약됩니다. 지능형 사용자 설정으로 모든 사용자 경험을 맞춤 설정할 수 있습니다. 교사, 학생, 관리 게스트 모두에게요. 앱과 확장 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방해 요소를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. 크롬북을 학업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이죠. 마지막으로 고급 보안 기능이 어디에서나 기기를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. 실제로 학교, 개인, 기업용 크롬 OS 기기에서 랜섬웨어 공격이 보고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.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중무유 지원을 제공합니다. 언제든지 문의하세요. 간단하죠? 크롬북은 교육 및 학습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빠르고 안전하며 사용하기 쉬운 노트북입니다. 크롬 에듀케이션 업그레이드를 함께 사용하면 1교시부터 종례 시간까지 가르치고 학습하는 학교의 본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. 크롬 에듀케이션 업그레이드를 함께 사용하는 학교의 본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. 크롬 에듀케이션 업그레이드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